저희 쇼퍼보이 비디오 팀이 풀하우스 마지막 촬영 날 현장에 직접 아 정말요? 비생생한 그림 특종이네요 풀하우스 풀하우스 풀하우스요 쇼퍼라우스 비가 멋있죠? 비오빠 너무 멋있어요 조유 매일은 조유한테 굿늄꾼다 굿늄 밥해줘 밥줘 밥줘 이거야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빨리 와 마음대로 다시 할게요 아 정말 올여름 두사람 대단한 인기였죠 맞아요 아 영지는 뭐라 그래요 하하하하 저 닮지 않았어요? 정말 닮으셨어요 유린구씨 닮았어요 김성수씨 네 2003년 여름 우리는 비와 성역의 매력에 푹 빠져 행복했다 지금부터 즐거운 생활받은 드라마 풀하우스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이천시도인데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바로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시는게 아니라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풀하우스의 촬영 현장입니다 지금 저곳에서는 마지막 촬영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기대되네요 야 이제 만든거에요 야 이제 만든거에요 직접 촬영한 풀하우스 안에서는 드라마의 마지막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마지막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연기하는 송혜교와 김성수 어? 근데 풀하우스의 집주인 비는 어디로 간거죠? 아하 다음시는 채널의 메이크업 중이었군요 아하 다음시는 채널의 메이크업 중이었군요 비를 보기에 물려둔 수많은 여성팬들 멋진 피의 모습에 넋이 나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광주에서 왔어요 아니 경기도 광주에서 왔어요 아니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기차 타고 왔습니다 명쾌한 대답이네요 이런요 승리교도 덤으로 보려구요 여기 화면에서 보는거랑 직접 와서 보는거랑 바닷가가요 화면에서는 그냥 평범한 바닷가로 보이는데요 와서 보니까요 되게 아담하고 너무 이뻐요 정말 막 뛰어들고 싶어요 비와 함께여서 아무래도 더욱더 그렇게 멋있는게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니 또 저곳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고 이제 혜규씨는 굉장히 지저분한 성격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서로를 닮아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너무 예쁜 그녀 소리녀 우리는 그녀를 카메라논이라고 부른다 아 이때는 또 청순하고 보면 안되지 저때 모습 잊을 수 없죠 청순가른의 대명사 송혜경 청순 마음으로만 사랑하자 저 눈물 닦아줍니다 유명이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는데요 이렇게 역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역기적으로 변했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이쁘니? 야 정말! 역기적인 모습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당신같은 사람 정말 싫어 당신같은 사람 정말 싫어 아우 이랬던 소리도 없이 불하우스에서 왕따가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진짜 이젠 이렇게 씩시켜줬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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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고통을 주는군요 어이구야 머리도 밖으로 야! 고발선을 내려놓기 그러면 멋있었다 가자 저때도 연기 참 잘했죠 네 맞아요 기한 채비로 열려내던 띠 멋진 안의 영국신제 아 뭐 이런 문제 알았어요 아 아 최고의 시스템 아 스탠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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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망가진 모습으로 여전을 펼치는데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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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저런 장면도 있었군요 어우 세상에 우와 이리 맞지? 참 어색이네요 멋있네요 진정한 몸짱 이야 아 또 가슴 위까지는 괜찮아요 네? 오늘 변신 오빠 있죠? 남자의 변신은 뭐지? 일단은 현장 분위기도 좋고 스탭분들 모두 좋고 배우들도 좋고 그래서 저희끼리는 재밌어요 프랑스 명장면 명대사 써그라 아 아 수탉이면 저희끼리 조류 아 하하하하 이 놀이는 도저히 영장메몰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 어? 너 조류야 조류 어 너 닭 알지 닭대가리 우리 다 우리 다구로 태어났으면 다구로 살자 어휴 우리 코코 바빠져고 일찍 일어났어요 너희 정신성은 조른데 왜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거지? 어? 시사가 지금은 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다. 그럼 이용재 씨 정체성은 왕싸가지냐? 뭐인지. 차 일반이야. 나는 뭐 너같이 성지 들어. 왕싸가지 싸이코랑 같이 있고 싶은 줄 알아? 넌 완전 또라이 왕싸가지 변태야. 넌 진짜 질투 없는 나쁜 놈이야. 넌 진짜 싸이코야 싸이코. 넌 진짜 싸이코야. 싸이코 낫네.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이야 정말 요즘. 너무나도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아 맞아 맞아. 봉재마리도 있었는데 노래. 그죠? 아자아자! 아자아자!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거기 지금 화이팅이 어울리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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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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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무서워하다. 돌아와서 밥해. 밥하라고 봐. 밥하라고. 뭐 밥하라고. 가지마! 너 지금 가면. 너 밥은 어떻게 먹어. 아잉. 여기 바통시프나 하나 찍었으면 좋겠네. 이게 국이냐 찌개냐. 국도 됐다가 찌개도 됐다가 그런 거죠. 멀티플레이요. 응. 촬영장에서 즐겁게 하자. 이런 기분으로 촬영장에 와요. 정말 재밌게 하자. 더 재밌다. 엔진.